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 좋은데 그럼 내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를 들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냐 2025년 때에는.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 미래의 여러분들 수익이라는 것은 아무도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분야의 고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분야의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분야의 고수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냐. 이런 모든 종류의 발전이라는 것은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의 일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해 봅시다. 한국에서 이런 자산운용 분야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경제에서 큰 행사에 초청했을 겁니다. 2024년 서울 머니쇼 플러스 서학개미 동학개미 정시투자전략. 에이 공박사님 그런 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저거가 어떻게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애널리스트 가운데 서울 머니쇼에 초청했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뭘 어떻게 보느냐. 지금 시왕을. 대세에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편성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뭘 여러분들 보는지 유동원 유안타 정권의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여러분들 실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의사든 누구든지 안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독특한 노하우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야기죠. 100% 추종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보시죠. 여기에 공동의견 다양한 연사들이 나와 한 이야기를 요약한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식 투자금 절반은 미국의 빅테크로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배당 성향에 따라 대만 한국 인도 글로벌 기업들로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자금이 천만 원 있는데 그중에 한 500만 원 정도는 좀 장기간 여러분들 내가 쓸 필요가 없는 돈이고 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절반은 성장 주식에 투자하고 절반은 뭐죠? 배당 주식에 투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이때 해외 정시에 여러분들 전문가들하고 국내 정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충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유동은 이름이 좋으네요. 유안타 정권의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니까 주로 미국 정시나 유럽 정시 같은데 좀 정통한 분이겠네요. 한번 보시죠. 이분이 어떻게 보는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재직권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이런 이익 대부분을 돌려주는 미국 주식의 총주주 수익률 배당 수익률 더하기 시세 차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핵심 논리네요. 트럼프 이기가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배당 이익으로 여러분들 환원이 일부되고 일부는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네요. 이분 말씀은. 미국 상장산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정착돼서 꼭 담아야 되는 자산입니다. 이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 여기에 투자라 저게 투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분야의 고수들이 어떻게 보느냐 시장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미국 주식의 일부를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자 보시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엔비디아 테슬라로 이어지는 미국의 빅테크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으로 비중으로 높여도 됩니다. 50%는 성장주식에 투자라는 거죠. 그것도 미국 주식의 성장주식에 투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의 투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미국에서도 스타벅스나 이런 게 아니고 기술주의에 투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20%를 미국의 나스닥이나 s&p500 기업의 상장지수펀드로 채워야 국내 상장사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장지수펀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술 qqq 그다음에 운용수수료가 좀 싼 qqqm 그다음에 s&p500의 오리지널 여러분들 상장지수펀드를 투자하면 spy 가장 역사 오래된 거고 그러나 제가 만일에 s&p500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 절반 23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 찰스스왑이 만든 s-c-h-g를 투자하겠죠. s-c-h-g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량 배당주를 뜻하는 s-c-h-d를 생각하는 그건 디비덴트 마지막에 s-c-h-d s-c-h-g는 글로스라는 뜻인 거죠. s-c-h-g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세미나 연사로 나온 곽상준 신한투자정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은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아닌데 정신은 이미 초토화돼서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분은 국내 투자를 옹호하시는 거죠.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VOO도 마찬가지겠죠. VOO도 아마 SPY하고 같을 겁니다. 벵가드 아주 유명한 회사죠. 벵가드. 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제 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야를 항상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이제 논평에 갇힌 이 고수들의 이야기를 잘 소화해 가지고 치우치지 않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이냐 미장이냐 그것이 문제다 세미나 연사로 나온 박세익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는 코스피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9배가 바닥입니다. 코덱스 200 같은 시장지수를 중장기로 사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국내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상태인 거죠. PBR이라면 0.9면 진짜 낮은 겁니다. 청산 가치보다 여러분들 더 낫다는 거 아니니까 주가가. 같은 세미나에서 미국 주식 편에 쓴 백창규 NH투자정권 주식전략팀장은 코스피와 달리 S&P 500 기업의 분기별 주당 순이익 EPS 전방시는 계단식으로 우릅니다. 우상향이라는 거죠. 보합됐다가 여러분들 상장하고 또 보합됐다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실적 예상치를 보고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로 돈이 몰려 내년까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ROE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이 만들어낸 이익률을 따라 가지고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보시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덩치를 커지면서도 10%의 중반에 ROE를 유지했을 때 주가가 잘 나갔는데 올 들어 산자리 수에서 반등하지 못하면서 주주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전문가는 트럼프 2.0 시대는 미국 기업 보호가 핵심이며 ROE가 높은 미국 빅테크로 수혜가 몰릴 것이다. 일단 미국의 이런 빅테크들은 기본적으로 도산할 염려가 없는 거죠. 도산을 하게 되면 주식이 종이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보시다시피 나스닥에서 상장 배지 되는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보시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력은 삼성전자보다 최대 2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1년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노골적으로 2년 정도 앞서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SK하이닉스는 동맹축 가운데 가장 덜 올라서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률 비율이 4배에서 5배에 불과합니다. 퍼가 4에서 5배밖에 안 됩니까. 대개 미국 기업들이 기술기업들은 30 정도 되죠. TSMC 대만 반도체는 수익 대비 주가가 한 30 정도 될 겁니다. 30배. 가장 한국에 잘 나가는 SK하이닉스가 4배에서 5배 된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다음에 찾아봐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밀린 위기감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인사와 비용 전람만 외친 재무부스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2025년 이후 실적과 주가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는 반도 주식을 이야기하는 주식 전문가 이야기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의 15년 삼성전자의 15년에 있었던 최홍습 기자의 그라고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듣냐. 이 조선일보 이름 최홍석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인적세신 제대로 하는 거 봐야 삼성이 잃었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완전히 잃으면 뭡니까 관계도 없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려면 언제 결정하는 게 좋냐 지금은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sk하이닉스에도 밀린 위기감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인사와 비용 절감만 외친 재무부 인사를 어떻게 하는 지가 2025년 이후 실적과 주가를 좌우할 것입니다. 하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홍습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전무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자 난이도가 높은 국내 주식에 투자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국내 주식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좀 섭섭했을 겁니다. 내가 국장 투자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냉정하게 이야기합니까 투자 난이도는 높은데 수익률이 낮은 국내 주식으로 왜 투자하냐 이야기지 않습니까 삼성이 여러분들 인사를 제대로 할 지가 모르겠는데 왜 투자하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취재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의 60, 70%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대만 7%보다 낮은 5%만 담으면 됩니다. 삼성전자 굳이 투자하겠다면 당신 자산 가운데 5% 미만만 담으라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얼마나 썰렁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투자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국가주의 생각인데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이익이 가장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사를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콕 찍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평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투자 난이도가 높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만 7%보다 낮은 5%만 담으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하고 싶으면 5% 밑으로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겁나는 이야기네요. 참 사람들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냉정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냉정하네요. 미국 주식 외에도 tsmc 대만 반도체가 이날 세미나에서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완전히 독점력을 갖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개인이 아닌 기업들의 대량의 물건을 파는 도매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박리 다매에 취해서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시장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tsmc 대만 반도체는 소량의 주문행 제품을 잘 만들어서 삼성과 반대로 갔습니다. 최근 ai 시장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물량까지 독점하면서 ai 시장의 핵심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깔리고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ai는 채치 pt 같은 최종 서비스까지 5년도 채 안 걸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잘하는 기업에 선별 투자한다면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혁명에 빠르게 올라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정보를 대하더라도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ai 투자 급품론에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오피니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죠. 미국 기업이라도 하드웨어만 치중했던 시스코와 인텔이 동반몰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한쪽만 잘하는 회사는 투자에 유의해야 됩니다. 애플이 잘 나가는 이도 이처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잘한 덕분입니다. 아마존 온라인 비즈니스 웹서비스 그 다음에 뭐죠 반도체도 만들지 않습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구글 검색 칩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메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서비스 인스타그램 서비스 광고 수익 칩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난공불략인 겁니다. 오픈 ai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 있는 돈을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고 동시에 스페이스도 갖고 있고 여러분 그 다음 또 뭡니까 ai도 여러분들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업이 참 똑똑합니다. 지금 수익이 가장 많이 남은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만든 제품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그런 제품이 1등했는 모양입니다. 서학개미가 많이 투자하는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만 담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코덱스 여러분들 미국 서학개미 수신고도 굉장히 많겠네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 주식을 골라 담은 상장지수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전체 주식형 ETF 가운데 1등을 했네요. 2등은 한국 투자시 정권이 운영하는 에이스 미국 주식 베트셀러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미국 주식 보관금액 상위 25개 기업을 담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매달 조정을 해나가는 모양입니다.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러분들 아주 참 똑똑하네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큐 이걸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모양이죠. 알파벳 마이크로스트 스트레치 이거는 비트코인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아마존 덕컴 펠런티어는 ai 기반의 드론이나 무기 회사죠. 브로덕컴 참 잘 만들었네요. 포트폴리오를. 테슬라 비중이 엄청나게 크네요. 테슬라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0등이거든요. 갖고 있는 비중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등은 애플 마이크로 아마존 알파벳 그 다음 10등이 테슬라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굉장히 좀 한국 사람들이 공격적인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다 좋은 기업들이네요. 하나씩 이런 투자하기에는 조금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아이온큐 펠런티어 이런 기업들은 개별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거죠. 이렇게 묶음으로 구하면 찬물이 좋네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에 25개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어쨌든 삼성자산운용이 이렇게 운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국투자정권의 여러분들 자산운용회사가 이거는 이제 국내 투자자 보관액 순매수결제 총결제 이 10개 종목을 여러분들 10개 기준을 조합해가지고 자산을 여러분들 잡는 거죠. 이게 이제 2등 했네요. 보시면 이제 한국투자정권 자산운용회사는 엔비디아 20% 테슬라 18% 마이크로 16% 애플 14% 타이완 12% 알파벳 4% 굉장히 이렇게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이 정도로 됩니다. 이게 가장 공격적인 투자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들 미국의 대표적인 역사가 오래된 상장지수펀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들을 대개 10% 이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엔비디아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을 20%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이게 코덱스 미국사학개미 그다음에 이게 삼성자산운용이고 이건 한국투자자산운용 이게 에이스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보시게 되면 여기 대개 4등까지는 같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공격적이네요. 이 타이완을 12%나 갖고 있네요. 아주 구성을 잘했네요. 알파벳 인텔 아마존 개별 주식을 사도 괜찮은 기업 괜찮은 그런 회사들이고 이렇게 묶어 사는 것도 변동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죠.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겁니다.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놓은 걸 보면 미국의 여러분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ETF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공격적이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네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25개 기업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25개 기업을 딱 골라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상품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반도체 섹터에는 그런 상품들이 들어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화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국 투자 자산운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업 한 20개 정도 투자했겠네. 이게 한국 자산운용은 이런 투자를 몇 개나 했는지 모르겠네. 한 20개 정도 했겠네. 20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뭘 느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우량기업에다가 그다음에 한국분들이 반도체 주식을 좋아하니까 반도체 ETF 특징을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만든 것 같네. 하이브리드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삼성자산운용 상품인 코덱스, 스왁개미 주식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큐, 알파벳,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아마존, 팔란티아, 브루드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앞으로 성공하겠네요. 미국 정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성공은 개인도 똑똑하지만 자산운용회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자산운용사들이. 그러니까 상품 운용수수료는 조금 비싸지만 운용수수료는 조금 비싸지만 그러나 이제 장기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한국의 ETF들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ETF들이.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붕괴. 2021년, 2022년, 2023년 정도인데 이렇게 뭐죠 공격적인 상품들을 시장에 쏟아낸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뭔가 하니까 한국의 그런 금융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 제품을 카피해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상품을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쏟아내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토대가 돼 있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도 한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들이 괜찮네요. 삼성자산운용.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탄운용.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죠. 에이스. 이쪽은 브랜드가 아마 에이스 모양이네요. 에이스고 이거는 이제 코덱스고. 아마 세계회사가 가장 앞서 있을 겁니다.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자산운용.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셋. 이렇게 세 회사가 아마 가장 앞서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참조하시고 내일 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실시간 방송에 아주 신나게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이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주회 요한계시록 주회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난해 가지고 성경을 오래 일 동안 여러분들 읽거나 하시는 분들 좀처럼 도전하기 힘든 과제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기독교 양서를 꾸준하게 발간하고 있는 이 킹덤 북사에서 낸 책이니까 이 킹덤 북사에서 낸 또 다른 양서는 제가 일찍에 소개해드렸던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여러분들 굉장히 양서입니다. 두 권 여러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펴낸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성교사들에 관한 그런 기록을 한 번 정리 한국의 근현대사도 여러분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좌파적 사고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가 피해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강남 좌파 미국 강남 좌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를 정리한 도덕놈 시리즈 그렇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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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